이 사람은 뒤로 한 발짝 물러났는데 한 발짝 이정도입니다. 나는 체육대회 때 반티를 만들고 나서 그 이후에 한 번도 입지 않았다. 뒤로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. 나는 지난 일주일 동안 플라스틱 물병을 한 번이라도 사용한 적이 있다. 뒤로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. 나는 지난 한 달 동안 검은색 비닐봉지를 사용한 적이 있다. 뒤로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. 나는 세수할 때 약간 알맹이가 있는 스크럽 세안제를 써본 적이 있다. 뒤로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. 올해 교회 체험학습 그때 놀러가기 위해서 옷을 한 발 샀다. 뒤로 한 발. 나는 아파트에 헌옷수거함에 옷을 버린 적이 있다. 뒤로. 자, 나는, 나는 낚시하러 간 적이 있다. 뒤로 두 발짝. 자, 나는, 나는 낚시하러 간 적이 있다. 뒤로 두 발짝. 자, 마지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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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, 나는, 나는 일회용 테이크하우스로 일회용 그, 컵에 빨대를 이용해서 마셔본 적이 지난 일주일 동안 있다. 뒤로 한 발짝. 나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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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